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의 테이블에 가셔서 첫 번째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매출 1 필드, 두 번째에 있는 매출 1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속성의 형식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속성을 이용해서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월이 두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의 약자에 쓴 mm을 두 번 입력하시고요. 월, DD, 데이도 두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일을 A를 세 번 입력하시면 요일이 한 글자로 표시가 되는데 수요일이라고 요일이란 글자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A를 네 번 입력하시고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하셨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0부터 255자 사이의 숫자가 입력되도록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거래처 번호에 필드 크기를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필드의 크기를 바이트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거래처 명 필드에 대해서 거래처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거래처 명 필드에 대해서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해서 아래쪽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6글자 이내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 수를 세는 함수, 랜이란 함수를 사용하셔서 거래처 명의 글자 수를 세워서 6글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는데요. 전화번호 필드가 기본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인덱스에서요. 중복 가능이 아니라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필드를 맨 마지막에 추가하고 맨 아래쪽에 오셔서요. 홈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홈페이지라고 입력하신 다음 저희는 맨 마지막에 추가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입력하셨어요. 데이터 형식을 하이퍼링크라고 선택합니다. 하이퍼링크 선택하시고요. 작성을 다 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네요. 우리가 아까 거래처 번호의 필드 크기를 바이트로 수정하셔서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제품 테이블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입구 요일을 선택하시고요. 조회 속성이니까 아래쪽에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 현재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월, 하, 수, 목, 금의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요. 테이블과 쿼리를 이용하지 않고요. 값을 이용하셔서 행원본을 설정하실 겁니다.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행원본에다가 저희는 월, 하, 수, 목, 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월, 하, 수, 목, 금이라고 입력하실 월, 하, 수, 목, 금을 입력하시고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목록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에 입구 요일에 대해서 조회 속성 설정하신 내용 작성하셨으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그냥 두시고 제품 테이블 추가하실 건데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 테이블 없네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 누르셔서 거래처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를 제품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가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드래그하신 다음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변경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누르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현재 수정하신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 첫 번째 개체 폼의 매출 내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txt 오늘 날짜라고 되어 있는 폼 머리끌에 있는 언바운드 텍스 상자를 선택하고요.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를 표시한 다음에 컨트롤의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날짜를 입력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함수 입력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을 입력할 건데요. 연또은 네 자리로 표시할 거고요. 뒤에 월과 일은 샵샵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과 일을 표시되지 않도록 샵샵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맷 함수와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에 대해서 컨트롤 언번호를 설정해 주셨고요. 다음은 거래처 명에 따른 전화번호 컨트롤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필드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전화번호를 표시할 건데요. 이 전화번호는 거래처 테이블에 가셔서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올 건데요. 현재 폼에서 txt 거래처 명에 해당한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명을 찾고요. 그 찾은 거래처 명의 전화번호를 우리는 매출 내역 폼에 txt 전화번호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사용할 함수는 d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번에 커서를 두시고요. d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올 겁니다. 전화번호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거래처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거래처 명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현재 거래처 명이 같습니까? txt 거래처 명의 컨트롤에 있는 거래처 명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현재 폼의 txt 거래처 명과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명이 같다면 우리는 전화번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폼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재고량 합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재고량이 합계가 되도록 컨트롤 언번과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 언번에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재고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형식에 가셔서 형식에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앞티에 별표와 그 다음 재고량 합계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고요. 별표를 표시할 거고요. 재고량 합계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샵컴바 샵샵 영을 입력하신 다음 다시 개자를 붙여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를 입력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3문항의 폼 완성 문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가 맞게 표시가 되었는지 아래쪽에 재고량 합계가 문제에 제시한 형식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현황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은 문제 2번의 두 번째 매출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매출 내역 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TXT 단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단가가 본문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TXT 단가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이벤트 탑에 오셔서요. 갓 포커스라고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단가가 6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if 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if 만약에 TXT 단가가 크거나 같습니까? 6만원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된 그렇다면 문제에서요. 고액 물품이라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데 고액 물품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VBA OK ONLY는 생략이 가능하시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신표 타이틀에 봤을 때요. 타이틀에 상품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고액 물품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if 구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수정해서 쓰도록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else if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으로요. 2만원 이하입니까? 라고 숫자를 6만이 아니라 2만으로 수정하고요. 그렇다면 적정 물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고액 물품 대신에 적정 물품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else에 대해서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and if로 구분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 클릭하시고 단가에서요. 아까 6만원 이상을 클릭하시면 고액 물품 그 다음 6만원 2만원 이하에 가셨을 때 클릭하면 적정 물품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매출 내역 폼에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면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고요. 일단 이벤트에 가셔서 더블 클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더블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작업하는 폼에 필터 원 속성을 폴스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박스에서 예 라고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직접 안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입력하신 다음 그 값이 yes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도 됩니다. if 메시지 박스를 표시합니다. b o x 표시하실 메시지 박스 타입 제목 내용은 제품 이름을 조회 하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신 다음 현재 yes, no가 있습니다. 그러면 vb yes, no로 작성해 주시고요. 타이틀은 기본 값이니까 따로 넣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메시지 박스에서 제품 이름을 조회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보였어요. yes 아니면 no를 선택하겠죠. 이때 vb yes를 선택했다면 the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음 애를 클릭하면 txt 조회 컨트롤의 컨트롤을 초기화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조회 컨트롤의 값을 초기화하겠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txt 컨트롤로 포커스를 이동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go to 컨트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to command 입력하시고요. go to 컨트롤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to command 점 go to 컨트롤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실 컨트롤의 이름은 txt 조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프로시저 내용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시면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제품 이름을 조회하시겠습니까? 얘를 클릭하시면 기존의 데이터가 입력된 게 있었다면 초기화하고 커서가 깜빡깜빡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은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먼저 매출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디자인보기를 클릭합니다. 제품 이름 머리끌에 제품 이름 머리끌에 txt 제품 이름 이라고 되어 있는 언바운드 텐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본 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과 같이 제품 이름과 그 다음에 거래처 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품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품 이름 필드를 가져와서 연결하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 띄고 가로 열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고요. 거래처라고 입력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한 칸의 스페이스 띄워 주시고요. 다시 연결 하겠습니다. 거래처명을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도 한 칸의 스페이스 띄고 가로 닫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의 내용 제목을 표시하는 것 제품 이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본문의 매출 시간이 오후 12시 이전이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 이니까요.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서식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식을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매출 시간이 12시 이전입니까?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매출 시간이 이전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시간 데이터니까 샵을 이용하셔서 12시에 해당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저희는 만족하면 지난 바다색으로 배경색깔을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문제 나와있는 오후 12시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체육에 가셔서 지난 바다색이라고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바다색을 선택하시고 체육이 색깔을 모든 컨트롤에 지난 바다색을 배경색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동일한 제품 이름 내에서는요. 매출일과 매출시간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 이름 아래쪽에 정렬을 추가하는데 매출일을 추가하시고 다시 정렬을 추가하는데 매출시간을 추가하셔서 둘 다 오름차순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첫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요.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운번에 다가는 숫자 1로 시작을 하고요. 누적합계에서는 그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머리끌의 배경색깔 그룹 머리끌이라고 하면 제품 이름 머리끌을 말하는 거고요. 제품 머리끌에 있는 배경색깔 형식에 가셔서 배경색깔을 컨트롤 C 하시고요. 그 다음 그룹 바닷글 배경색깔에 현재 그룹 바닷글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품 이름에 가셔서 자세히를 클릭하시고 바닷글 구역 표시를 하신 다음에 제품 이름 바닷글에 배경색깔에 오셔서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내용을 컨트롤 V 합니다. 같은 색깔로 배경색을 설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 그룹 바닷글의 높이를 형식에서 높이해서 문제의 1cm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일단 보고서를 저장 한번 하시고요. 우리 보고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신 다음 첫 번째 TXT 제품 이름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이 맞게 되어 있는가 TXT 순번이 1,2,3,4 번호가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제품 이름 내에서는 매출일과 그 다음 매출시간으로 되어 있는가 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좀 비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룹 머리끌과 그룹 바닷글에 적용하셨던 색상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출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매출 내역 폼에 오셔서 TXT 조회 컨트롤 에다가 제품 이름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고요. 오른쪽에 CMD 조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입력된 제품 이름의 일부와 일치하는 레코드 정보를 조회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라고 하니까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입력된 제품의 이름에 입력된 제품 이름에 해당 정보를 표시하고요. 입력된 제품 이름에 자료가 없으면 메시지 박스를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TXT 조회에 입력된 값을 입력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을 조회하는 작업을 먼저 작성하고 메시지 박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폼에서요. 필터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는데요. 제품 이름이 같습니까? 라고 만약에 동일한 값을 비교하실 때는 등호를 입력하시고 TXT 조회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앞뒤에 다른 글자가 있더라도 해당된 데이터 일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등호가 아니라 라이크 연산자로 라이크로 수정해 주십니다. 단 TXT 조회에 입력된 제품 이름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이용하셔서 문자 처리 해 주시고요. 또한 TXT 조회의 컨트롤 값은 큰 따옴표 안에 입력되지 않도록 분리 작업으로 큰 따옴표 바로 앞에서 닦아주고 M% 연산자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M% 연산자 큰 따옴표 열어서 뒤쪽에 만능문자 별표와 작은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하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필터 하겠습니다. 필터 원의 속성을 True 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된 제품 이름에 해당 정보를 일단 표시하시고요. 입력된 제품 이름에 자료가 없다면 메시지 박스를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하고 Else 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만약에 Is Nor 조금 전에 제품 이름의 값이 Nor 입니까 라고요. 제품 이름의 값이 False 이라면 만약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는 조회하실 제품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건데 If 하고 Else 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True 가 아니라 False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False 일 때는 그냥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빼시고 Else 일 때 그렇지 않다면 제품 이름이 Is Nor 비어 있습니까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는데요. 조회하신 제품 이름을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VB OK ONLY는 생략이 가능하시고요. 입력하셔도 되고요. 제목에 조회 없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조회 없음 이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Else 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우리는 제품 이름의 일부를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보시고요. 제품 이름에 가서 내용을 보신 다음에 없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 내역에 오셔서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크라고 입력을 하면요. 포트라고 입력하면요. 포트가 입력된 데이터를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생각보다 포트가 많네요. 그러면 젓가락 젓가락이라고 해볼까요. 젓가락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를 클릭하면 젓가락에 있는 데이터만 지금 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없는 데이터 나이프 또는 어떤 데이터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포크 포트 말고 포크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포크라고 입력하고요. 포크에 대해서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조회 버튼 눌렀더니 조회하신 제품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이름을 입력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메시지 장단을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확인하신 내용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고객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요. 고객 매출 테이블 두 개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 그 다음 문제에서요. 고객 매출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출이 없는 고객 커리를 작성하시오. 매출이 없는 고객 번호와 고객 번호와 이름과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주소를 조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두 개 고객 매출 테이블은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설정을 더블 클릭 현재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을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문제에서 매출이 없는 고객 정보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고 매출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조인 속성을 수정하시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출 테이블에 우리는 필드를 하나 가져오실 가져오지 않고 아 not in 예약어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가 매출 테이블에 가서 고객 번호를 가져왔는데 없는 것만 우리는 표시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셀렉트 고객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from 매출 테이블에 가서 고객 번호를 가져왔는데 현재 고객 테이블에 없다면 우리는 조회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고객의 정보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매출 테이블에 가서 없는 고객 번호는 현재 두 건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라고 조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예 한번 누르신 다음 매출이 없는 고객 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제품 테이블 추가하시고요. 매출 내역을 추가하시고요. 매출 테이블 추가합니다. 세 개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행과 열에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시면 크로스텝 클릭하셔서 행과 열 필드를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제품 이름을 가져와서 행에 표시하겠습니다. 핵머리 글 두 번째 6월 7월 8월 매출 1에 가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매출 1에 가서 월을 추출한 다음에 month 라고 입력하시고 매출 1에 가서 월을 추출한 다음에 월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월자를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6월부터 8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의 조건에다가 6월부터 8월 이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6월 에서부터 8월 까지 뒤쪽에 월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능문자 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열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수량의 합이 수량의 합을 우리는 값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에다가 합을 표시하겠습니다. 합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수량의 합이 0보다 크면 수량의 합계를 0보다 크지 않으면 별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값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IIF 입력하신 다음 sum의 합계 sum을 통해서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요. 그 값이 0보다 큽니까? sum을 통해서 수량의 합계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IF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식을 통해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작성하신 내용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제품 이름 6월 7월 8월 해당한 값들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신 다음 6월부터 8월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리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제품 단가 인상 테이블을 이용해서 인상률을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단가를 조정하도록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가 단가 인상 필드는 문제 나와있는 시가 같이 작성할까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단가 인상 필드를 추가하시고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요. 첫 번째 단가 에다가 단가 필드 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인상률입니다. 인상률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는 값을 더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1 더하기 하셨을 때 가로 열었던 거 가로 닫아주시고 그럼 인상률을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으실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이 내용을 여기에 대입을 하겠죠. 조건에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입력받을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 변수의 조건으로 입력받은 값을 대입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하신 다음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단가 조정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실행하겠습니다. 하시면요. 테이블을 사용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0.1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21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눌러보시고 제품 단가 인상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시면 단가 인상이 문제 제시된 금액값 같이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단가 조정 커리도 닫기 버튼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만드실 테이블에 이름을 문제에 나와있는 매출 월 조해 25일 이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물론 나중에 이거를 테이블 만들기 작성하셔도 되는데 문제 읽다 보니까 먼저 생성하겠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들은 제품과 매출 내역과 그 다음에 매출과 고객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가져오신 테이블들을 이용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이름과 매출일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일시는 지금 따로 필드가 있지 않고요. 문제 보니까 매출일과 매출일과 매출시간을 이용해서 매출일시 데이트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드실 때 사용하실 함수는 C데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M% 연산자와 연결해서 매출일과 매출시간을 연결해가지고 일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는 표시할 때 매출일시라고 표시할 건데요. C데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매출일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연결해서 매출 시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형식 표시하겠습니다. 정렬을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필요하신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매출일 중에서 조건이 있네요. 데이함수를 통해서 매출일의 날짜를 추출하겠습니다. 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출일에 가서 일을 추출한 값이요. 문제에서 우리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다가 25일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25라고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개변수를 통해서 조회할 월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자를 구해 놓으시고요. 먼스함수를 통해서 매출일에 월을 구하신 다음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월과 같은 데이터 조회할 매출 월을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 해당된 월에 대해서 25일에 이후의 데이터를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작성을 하셨고 저장을 한번 할게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25일 이후 매출 고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조회할 매출 월을 입력하세요. 문제에 나와있는 것 같이 유월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6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얘 누르시면 왼쪽에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매출 월 조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더블 클릭 하시면 현재 매출 일시에 보셨을 때 6월 25일 이후에 데이터만 가지고 이름과 매출 일시와 제품 이름과 수량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그 다음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제품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매출 내역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매출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에 10월 매출 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다섯개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져오실 제품 번호 가져오시고요. 제품 이름 가져오시고요. 매출 수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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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10월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매출 1을 가져오겠습니다. 조건에다가 10월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출 월에 매출 1의 데이터에서 월을 추출하는 함수 먼스 함수를 통해서 매출 1의 월을 추출 하고요. 그 다음 화면에는 지금 월에 대한 데이터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숫자 10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출 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제품을 표시할 거라서요. 일단 매출 수량에 대해서 정렬이 내림차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내림차순 되어 있어야 위에서부터 5개 항목을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반환하실 값을 5라고 입력 하시면 되고 또는 속성 시트에 가셔서 상위 값 5개만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월 매출 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제품에 대하여 조회하는 10월 상위 5위 커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량에 대해서 우리는 요약을 클릭하셔 같고요. 합계를 구하신 다음에 앞에다가 문제 나와있는 매출 수량 이라고 수정해서 표시하실 매출 수량 이라고 표시하실 필드명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제품 이름 매출 수량이 큰 숫자부터 5개 항목인데 5라는 숫자가 3개가 있어서 총 6개 데이터가 조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현재 작성하신 쿼리를 10월 상위 5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